지난 금요일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요로 매매했던 종목들 잡혀보는 시간인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투자가들의 움직임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마는 그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모두 공이 샀어요. 이건 괜찮습니다. 그렇죠? 팔은 것은 삼성SDI와 삼성바이오로직, 네이버, SO 이런 종목들을 좀 판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시장의 대장주들을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좀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기관 투자자들은 ETF 매매가 많았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팔은 그런 상황이 되겠고 매수한 것은 특별하게 ETF를 제외하고는 없는 그런 모습이네요. 특히 코덱스 WTI 원유 선물 많이 샀네요. 많이 샀어요. 코스닥 쪽에서는 특별하게 눈저겨볼 만한 매매들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의 애초에 매매도 좀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이 좀 바뀌었어요. 심풍제약, 그리고 남사달미늄, 한진칼, 셀트리언, KTNG 이런 종목들을 주로 매매를 했는데요. 심풍제약이 230억의 순매수, 남사달미늄은 170억의 순매수, 한진칼 100억, 셀트리언 100억, KTNG 81억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요. 차트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TNG입니다. KTNG. 역시 코로나 면역력을 키우는 것은 홍삼이죠. 기술적인 매매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언은 그새 계속 이야기 되고 있던 것들이고 윗고리를 많이 달았네요. 윗고리를 많이 달았어요. 계속 물려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자 그리고 조원퇴장이 자리를 지킨 한진칼.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진칼은 주초 끝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좀 각별히 조심하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사달미늄이 모처럼 나왔죠. 남사달미늄이 크게 뽑아올렸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신풍제약. 신풍제약도 장대향선이 나오면서 일단 고점치고 조정받은 것이 대충 마무리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조심해서 면밀히 살펴 가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데요. 삼성전자가 제일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남사달미늄이 큰 종목이 아닌데 6,400원짜리가 거래대금 일반 종목으로는 2위예요. 2위. 그 밑에 셀트리온이 있고 부강약품 신풍제약. 이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중심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시젠, 레몬, 렙지노믹스 화일약품 EDGC까지 해서 코로나 국면에서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종목들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네요. 지금 특징적으로 신풍제약, 남선알미늄 이런 것들이 일단 나왔는데 최근에 종목들이 좀 빨리 돌아가니까 그런 점들은 감안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